안 맞지? 느끼고 슈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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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뀨뀨 어? 뭐지? 어디서 새 새끼가 짖는 소리가 꺼투리야? 어? 어? 까투리 친구들인가? 음... 날아가고 싶은가 봐 마음 아파 그걸 다 보고 있었구나 어? 음... 야 하루만에 경계심 다 풀렸어 막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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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아 쩔어 어허허허 헐 나 순간 자살하는 줄 아 놀래라 잠깐만 기다려 오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감성 게임인데 감성 게임인데 깜눌 요소가 많네요 음 다시 온거구나 동물병원에 그전에 니가 입원하는 줄 알았다 이 주인공아 얘 좀 봐주세요 얘 좀 봐주세요 날개를 다친 것 같아요 어서 들어오렴 어허 나 할 수 있겠죠? 우유 우유병 좀 갖다 줄래? 아 아니 고객한테 셔틀을 시키네 좋은 동물병원이다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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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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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자 맡겨놓고 그냥 가는거야? 세장? 세장? 곧에 정들었나봐 귀엽다 는 없음 뜨든 각오침 저게 그러니깐 안녕히 계세요 어 야 돈은 내고 가야 그러게요? 낫지도 않았는데 풀어주는 거예요? 하하 끼링끼링끼링 으아아아 어서오십쇼 아이구 다리야 빵 야 이거 잘라주지도 않아 던지고 가 하찾 흐흐흫 자 이거 봐 자 헐 헐 헐 까투리한테 저걸 훈련시키는거야? 야 물어 물어와 까투리 물어와 헐 어 야 헐 이게 꽁한테 물어와라 시키는 사람은 처음 봤다 뀨 흠 에헤헤헤 같이 무한도전 볼래? 캬옹 어디 으쨰 뭐야 아 침밀도 사는거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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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야 으아 다시 한번 시키는거야? 으아아아 바살아 야 진짜 물고와 아니구나 어 짱인데 새가 머리가 좋은데 헐 대박 헐 맛있겠다 와 초콜릿 아이스크림 음 달콤해 나도 줘요 주인님 자 여기 아싸 득템 어 다시 주네 헐 호 아 그래도 차가 매너있다 아 시수도 같이 타는거야? 새 새 오 뀨 헛 이제 달까지 날아가는건가요 투더문인데 이렇게 주인공은 달로 가게되고 아 진짜 맵이나 이런 그래픽 너무 좋다 다시한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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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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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새한테 자꾸 빵 줘도 되나 오픈다 게이트 까투리와의 첫 만남이죠 어 어 장기다 까투리 친구 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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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 아 아 아 오~~ 멋있다~~ 오~~ 대시 기능이 생겼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로맨틱하다 출발 칭찬 사라졌어 사라졌어 시야에서 사라졌어 어, 어 아예 못 가는거야 이쪽으로? 어? 왜왜왜 왜이러지? 이제부터 아니고? 다시 돌아가면 되나? 우와 진짜 멋있다 아 이 둥지가 있었구나 우리집이 아니에요 아 그래? 둥지 다섯 개를 찾아보는건가? 음 여긴 아닐거 같은데? 둥지가 또 어디있을까? 둥지가 있을만한 곳이 아래쪽으로 못내려가네? 마음이 힐링힐링하는거같은데 여긴 아니랬지 아까 여긴 못내려가나? 전혀 못내려가나? 여긴 둥지를 먼저 하나찾고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모양이구나 우와 바다 진짜 맑다 진짜 멋있다 아 여기도 둥지가 하나있나보다 자 둥지를 찾아라 빨리 아니 이쪽 아니야 내가 뭐 하나 못찾았나봐 지금 어딨지? 둥지가 완전 아래쪽 아니면 완전 위쪽같은데 음 음 어디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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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발견하면 말을 해주십시야 음 음 음 근데 이게 은근 조정법이 좀 힘들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본데 아니야? 여기 아까 거기 갔죠 이 다음에 있다는 건데 이 구름 넘어있다는 건데 이 넘어서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 볼까 음 어딨을까 중지를 찾아라 여깄구만 찾았네요 야자주네 여기도 아니에요 다음 중지를 찾아보자 그러게 뭔가 시뮬레이터 같애 이미 투더문처럼 꿈속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투더문이다 달도 있고 저쪽은 저거 뭐냐 진짜 예쁘다 밤하늘 봐 바로 찾았다 여긴가 여기도 아닌가 봐요 다음 등지를 찾으러 경치 좀 구경하다 갈까 나도 달 참 좋아하는데요 너무 이쁘다 진짜 잘 만들었다 뭔가 게임을 하는 보람이 여기 있구만 알도 있는데 여긴 매출열 투더문의 후속작인데 사실 프리컬 같아요 투더문보다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리컬 형식의 마지막 하나의 둥지가 남았네 마지막 하나의 둥지가 남았네 와 대박 어디가세요 여기도 R이 있네요 저 계단식 지형은 뭐지 여기도 아니야 너무 너무 비행기 타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색채도 이쁘고 야 힐링힐링하다 이 OST 다운받아 아이 왜야 저기 샀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게임만 샀어 모르고 내가 못 산다 진짜 별로 금액 차이도 안 나는데 아 다시 종이 회수하는 거야? 재활용 쩌네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밝습니다 역시 멋지다 뀨 응 잘자 아 엄마몬이 나타났습니다 헐퀴 어 휴범 아 차차차차차차차 뭐... 뭐지 수의사 인가 sick dick mensen 의 benefici 안보호라 왜 요 띠링띠링띠링 벌써 아침잉? 잠깐만 나 보일러 좀 끄고 올게요 어우 방바닥이 뜨겁다 헐 헐 시공간 파괴 쩌는 듯 뭐지? 헐 BGM 봐 귀여워라 헐 뭐하는거죠? 헐 뭐지? 헐 귀여워 어라? 짜링 티티티티 슈퍼마리오 슈퍼 마리오 헐 그러게 통할 리가 있니 거기 있어 도플갱어 아니 우리 까투리 짱을 보고 계란밥을 먹고 왔더니 완전 잔인해 맛있었겠다 하나도 달걀 간장밥 까투리니 까투리고 밥은 밥이죠 까투리 봤다고 해서 우리가 치킨 안 먹을 겁니까 치느님을 옳습니다 피곤은 하루였어 먹고 있어요? 쩔어 까투리 동굴병원 짜장 뭠 쩌 쩔어 음... 이제 까투리를 댔다주러 가는건가봐요 비오니까 우산 가지고 가 그러게요 안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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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